마태복음 5장 4절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돈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욕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또한 요셉은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 이방 나라의 큰 권세자가 되어 북이 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육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으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만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죠 아직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 막 구원받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초보때 이때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악이 없고 그 마음을 온전히 비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난 마음에 문을 열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제 막 시작으로 구원받는 축복 천국에 그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온전한 의미는 그 마음 안에 악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욕심 탐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선으로 채울 때 그것이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자의 받는 천국의 소유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복 안에서도 깊이가 다른 것 또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도 그 애통향의 깊이가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 더 깊이 깨우쳐야 이 팔복의 말씀이 온영에 이루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영적 권세와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흔히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서 복을 얻는 방법을 쫓아가야 팔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유한 것은 무엇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아서 배운대로 여러분 안에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마침내는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 시간 듣는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대로 마음의 양식 삼고 영으로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이 온전히 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복 있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팔복의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한대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애통이란 슬프고 아파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는 늘 인상을 잔뜩 지푸리고 울고 슬퍼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슬퍼하고 봉사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장례식장을 찾아다니시고 병원을 찾아 다니셔야 할까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육적인 애통에는 육적인 애통과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자기 악함과 감정 가운데서 나오는 애통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축복받지도 못하는 육적인 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해서 슬퍼하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한탄하며 혹은 어떤 일을 자신의 욕심대로 이루지 못함으로 분이 나서 애통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슬퍼하고 누군가 자신을 서운하게 할 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지요 또 슬픈 영화를 보다가 울기도 하고 음악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 애통했으니까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고 빌리보소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수없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 그 기도에 응답 받을 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처럼 내가 어떤 악으로 애통은 안 하더라도 내 삶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뭔가 도우심을 구할 때 아 그럴 때 막 슈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눈물로 간절히 이렇게 뭔가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함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걸 믿으니까 믿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함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만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극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걸 꼭 먼저 깨달으시고 아 나는 아직 초신자여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믿음 주세요 제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는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천국 주셨으니까 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하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눈물을 거두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애통은 육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인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애통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일을 하던 주의종과 일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구역의 구역장인과 지역장님들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부응하고 발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제 설명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도 구원 받기 위한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이고 을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켜 행하는 내가 되게 원합니다 라고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을 좀 더 세분하여 설명하면 자 이 영적인 애통에도 단계와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아시고 지금 세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영적인 애통은 회개의 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깨달음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애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에 무릎을 꿇고 보통 성전에는 의자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네가 죄인인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도리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그런 회개형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이었노라고 회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 통해저복을 한 그러한 성도도 있지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초신자 때 또 막 새신자 교회 등록했을 때 통해저복하고 난 후 성령이 충만하여 날아갈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첫사랑의 시간들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여 애통하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애통할 일이 생깁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 나가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다시 범죄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죄악이 발견될 때 다시 애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여 결국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을을 이루기 위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통해저복했던 것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있는 악이 나올 때 하나님께 민망하고 죄송하여 어떤 큰 죄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변화될 때요 큰 죄 사망이 이루는 죄 아니면 육체를 지어서만 이렇게 애통하고 통해저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에 대해서도 이러한 간절한 애통이 나와요 그럴 때 이 죄성이 벗어집니다 내가 미워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뒤에 가서 험담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못한 것 섬겨주지 못한 것 그것이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해서 이수님의 사랑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잘못할 때마다 싫다 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상대를 참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했구나 은사집회 말씀과 같이 나는 다윗과 같은 선행을 이루지 못하였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그녀 외면하고 싶었고 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었지 내가 그를 위해 더 선대하는 이러한 선을 이루지 못한 그거 이거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가슴을 치며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를 회개하듯이 통해제복하는 이런 간절한 애통이 나올 때 그때 이런 죄성이 벗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런 애통을 이룰 때에 변화되어지고 선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애통하면서 이제 변화되어지고 또 죄를 벗어나가는 일꾼들이 되어지면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더 많이 믿음이 성장했죠 그리고 죄도 벗었으니 신앙도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변화된 일꾼으로 충성하게 되면 이제는 회개의 애통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범죄하고도 애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원하는 여러분이라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서 애통할 일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애통할 일이 없어야 그래야죠 얼마나 여러분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줘요 미움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애통을 이제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애통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 죄에 대한 애통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릴 또 다른 애통이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애통이 그쳐졌다 할지라도 이제 더 성숙한 애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명 감당을 못 했을 때도 회계의 애통을 하게 됩니다 직분자로서 마땅히 성도의 본이 되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내가 주의종으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큰 직분을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라 한다면 성도의 머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을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었는데 나는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졸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의 담이 되죠 그것도 직분자이니 큰 죄의 담이 되죠 죄조인데 내가 아직도 졸고 있다면 아직도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면 이 또한도 합하지 못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일 터인데 이것은 직분자로서도 사명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애통이 필요합니다 전도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그려지 못할 때에 직분자로서도 이렇게 사명감당하지 못함으로 애통해야 하고 또 열심히 신방하여 부응해야 하고 맡은 분야에서 열매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로 인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소홀히 하고 열심 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없고 돌이켜 충성하려는 모습도 없다면 이는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사명감당 열매 내지 못한 것에 회개해야 하는 애통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명도 맞지 말고 사명도 사모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은 더 큰 하나님께 죄의 담이 되죠 초신자, 새신자도 아니고 그만큼 신앙의 연수도 있고 연륜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사명을 사모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으니 이것도 하나님과는 내가 거리가 먼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요 왜? 너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는 수고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충성하고 수고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으로 구원해달라 하신 것인데 주님의 핏값을 찾아달라 하신 것인데 그러한 사명감도 없다 한다면 사명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회개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중심을 다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애통에는 형제가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범죄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또 시험 들어 힘을 잃고 있을 때 마땅히 그에게 권면해 주고 힘을 주어야 하며 자신의 일과 같이 애통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하고 극률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대신하여 회개하며 상대가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애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과 티를 보고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여 찌르는 말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허물을 전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끌던 백성들이 심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순종하고 사랑스러운 백성들도 아니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힘들게 했지만 그런 백성이라도 사랑하여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요 복받을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밖에도 영적인 애통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여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애통하는 것이지요 또 사망에서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통 교계에 대한 애통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들에 대한 애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 애통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이 팔복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2000년도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애통의 깊이와 단계가 다 다른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에 대한 애통은 내가 죄를 발견할 때에 변화되기 위해 간절히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더욱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의 기도 제목 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애통은 간절한 기도보다 더 깊은 정말 이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저도 뭐 2000년대나 이러한 때는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죠 그것이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목자를 위한 기도였으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세계선교를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통까지라고는 느낄 정도는 못했죠 그런데 2010년 제가 이후에 이렇게 이 팔복으로 방송 GCN 방송에 방송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단계까지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이렇게 또 2016년 이때 팔복 말씀을 대의배 때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는 이것이 깨우쳐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깊은 애통이 있는데 내가 그런 애통에 더 이르러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깨우쳐지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세상에 왜? 목자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전에도 보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나 그런 마음은 이루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그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더더욱 우리 만민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간절히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달라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너무나 감사하다 저에게 귀한 재단의 이 머리된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다 교계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냥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야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발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애통의 깊이가 영혼들을 위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이 눈물을 짜낸다고 짜내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 갈 수 있는 성장 그런데요 때로는 이렇게 외부 교회들이나 이럴 때 보면 젊은이들 중에도 보면 어느 나도 모르는 해외 나라들 이런 데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찬양 예배나 이런 거 저도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나라와 모르는 사람들을 막연하게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변화를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변화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모르는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 애통한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애통일까요?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통의 단계가 있듯이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 애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과 진정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 단계에 따라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변화가 안 되었지만 변화되기 위해서도 애통하고 또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처럼 세계 선결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간절히 애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 영예 단계에서 애통한 것은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눈물도 다 받으시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간절하지 않을 때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그래 참 복이 있다 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의 이 단계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한 눈물 그런데 더 온전한 것은 나를 위한 애통이 이제는 끊어질 때 그럴 때 더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그렇게 더 힘써 나아갑시다 고린도우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무수한 고난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차례 옥에 갇히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십에 하나 감안 매와 태장을 맞은 것도 여러 번이며 파손 당함으로 일주일 곧 하루 낮과 밤을 바다에서 지내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기도 했고 춥고 헐벗은 일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우서 11장 28절 29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여 그가 고민하고 애통하는 것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통할 수 있는 이 깊은 단계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애통은 없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며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임하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할 때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이를 인해 애통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핍박 받을 때 핍박 받는 것이 힘들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세상이 흑암으로 짙어가는 것을 볼 때 애통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 받게 하시라고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한다 해도 너무 애통해서 기가 빠지고 몸이 상할 정도가 되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충성도 하지 못하게 되면 안됩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니 절제도 할 줄 알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안타깝다 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참된 애통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라야 하지요 예를 들어 죄로 인해 애통한다면 말로만 회개하고 다음에도 계속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죄악을 벌여야 합니다 영혼들을 위해 애통한다면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 전도, 신방하는 행함이 따라야 하지요 이렇게 참된 애통을 할 때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곧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위로를 받기에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슬픔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함은 없으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실질적인 위로를 주십니다 유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지요 위로하실 때도 말씀으로만 아이고 참 안됐다 슬퍼하지 마라 혹은 정말 힘들겠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하시며 마음의 소원에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애통을 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10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범죄함으로 인해 마음을 찢고 애통할 때는 죄사함에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용서받아 죄담이 헐어지면 얼마나 큰 성령 충만함과 기쁨이 임하는지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내 마음을 막 치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과 같이 이 통해제복의 은사가 계신 분들은 손에 우리 어깨에 딱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럼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흐릅니다 또 지난 날에 내 허물과 죄가 떠올라서 이게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회개하고 합니다 자 그렇게 통해제복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육적으로도요 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고 이 죄의 큰 짐을 내려놓았으니 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죄사함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과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지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안의 죄성 독성 악성 이런 죄의 뿌리가 버려졌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시 될 수도 있고 죄 용서와 함께 내 안의 죄성 독성 악성이 함께 버려지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회개만 돼서 죄 용서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 미움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가는 동안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험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사함 받는 은혜는 임하여 죄사함에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간절한 애통 말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미움이 싫습니다 이 미움 버리고 싶습니다 이 죄성 태워주세요 하는 간절한 눈물 콧물에 애통이 있어야 이 죄성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죄성이 버려져야 다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간절히 애통하고 눈물 콧물 흘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한 주간 이런 잘못했어요 주일날 와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으니 또 주중에 가면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의 것 가지려 하고 하는 거짓말하고 또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죄성을 버리기에 간절히 기도해 가면 죄 용서와 함께 죄성까지 태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애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주일날 잠깐 우리가 아까 대배 때 회개하는 기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러한 애통의 간절한 기도가 쌓일 때의 죄성도 독성도 버려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를 주셔서 죄악을 벗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자 이렇게 죄악을 벗어버리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마칠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영원히 잘되고 그러면 유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가정과 사업터 일터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명 감당을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영혼들을 위한 애통의 기도와 행함은 맡은 분야에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선하고 순종 잘하는 성교들을 보내주시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착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 가운데 죄를 벌이고 성결되어 가는 만큼 더 넓고 깊은 애통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위한 애통을 할 수 있는 일꾼이라면 사도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큰 권능도 주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귀히 사용하시지요 나를 위한 애통은 없이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 복음 전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영혼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 애통함이 천국에도 많은 상급으로 쌓이게 되니 참된 복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통해서 죄버리기 위해 급급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통하여 큰 권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늘의 처소와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 이 애통함의 영적인 위로는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능력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까지 쌓이는 이런 큰 복을 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애통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험담한다고 슬퍼하며 괴로워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기쁨도 없이 슬픔으로 가득하지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여서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내 가정에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육적인 애통으로 가득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육의 것으로 애통하지 말고 영적인 애통, 바로 죄악을 벗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값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로 가령한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애통함으로 힘써 전도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많은 위로와 응답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애통한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다 그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전에 천국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 중에 항상 애통하며 기도하던 한 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천국집에는 특별히 많은 진주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많은 보석과 상급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또 자신이 더 변화되기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이 진주들로 위로를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식기심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없는 천국에서는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애통을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진주로 혹은 다른 보석들로 각가지 화려한 멸류관으로 아름다운 상급들을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유익에 맞지 않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혼들을 위해 영적으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 설명하였고 그 애통에도 더 깊이 있는 애통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 애통하는 것은 넉넉히 끝내고 더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 가치있고 아름다운 눈물을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위로 죄사함의 위로는 물론이요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결되어지고 더 나아가 맡겨진 사명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많은 영광으로 상급으로 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또 다음 주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를 준비하며 하는 총회 위해 좋은 일꾼들 선한 일꾼들 또한 뽑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더 사명을 사모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금요철에는 11월 은사집회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은사집회 때마다 아버지의 권능 속에서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았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고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셨으며 마음의 손을 응답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더 크게 영광 영광 받으시고 또 은사집회를 이어 이 시간도 한자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 치료받은 분들 더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혹여 치료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일기까지 성령의 불로 또한 주님의 보혈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사 모든 질병균들 태워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원원이 성령의 불로불호템받고 깨긋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아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통증들 고통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균로 인한 모든 증상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과 귀가 되며 잘 걷고 뛰며 마음껏 강건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사고 위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부문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와 명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세계 반민의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더 불같은 기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통을 이루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